안녕하세요. 베리뷰입니다. 제가 친정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8만 구독자 상어이모님께서 제 서울에 있는 언니 집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. 제가 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제가 없으니까 언니랑 형부께서 음식을 개봉해서 먹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.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겠습니다. 그리고 상어이모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 링크에 이모 채널 주소를 넣을 테니까요.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반찬 개봉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머 멸치하고 멸치볶음하고 연근조림 잘 익은거 같네요 자 시식은 수아 이모부가 해주시겠습니다 어떤가요? 맛있나요?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? 시원하네 맛있다 맛있다 파는거보다 더 맛있어 참외장아찌야 우와 되게 신기해 하나만 더 먹어보자 보통 솜씨가 아니십니다 반찬가게 하시는 분이야? 아니 요리사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? 감사합니다 정이 있으시네 잘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정갈하죠? 네 네 정이 있으시네 네 정이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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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